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여행이다 이거야? 신랑 빨리 비우시끄리. 장인이야? 정말 너무 안 돼. 저가 한 번 그냥 신문 없고. 우리는 저가라서 제일 뒷자리야. 감사합니다. 건너편은 이쪽으로 안내해 주십시오. 6호 2호. 이 쪽은 두 자리구나. 앞에는 세 자리인데. 이 쪽은 어떤가? 나와드네? 전영상에 따로 가야돼. 피클 타임. 아 너무 좋다 저쪽을. 아주 중요하지. 꼬짱을 내야 돼. 이 쪽은 한 번 더 안 되는 것이다. 아 나 다 먹겠다. 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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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누스 아주 널찍하고 아들가 아주 꼬리야 널찍하니 다리를 이렇게 벌릴수가 이슈요. 봐봐. 옆에 공간도 안나가니까? 밥 먹었습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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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